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에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A3부터 F9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있는 시트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B1부터 G1까지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세로 가운데 맞춤 선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꼴은 바탕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의 글꼴 탭에 가셔서요. 바탕채 찾으시면 되고요.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크기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 하시고요. 그 다음 밑줄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에 있는 맞춤과 글꼴 탭에서 작업할 수 있고 또는 선택하신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요. 맞춤 탭을 이용하셔서 셀 병합 가로 세로 가운데 그 다음 글꼴 탭을 이용하셔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업서별 모닝 재고 현황에서요. 제목 앞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래요. 수식 입력줄 0자 앞에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를 입력하시면 1번부터 9번까지의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기 변경을 클릭하셔서 삽입하고자 한 특수문자 클릭 현황, 황자 뒤에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눌러서 특수문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3 셀의 재고량을 한자로 바꾸라고 했어요. 수식 입력줄에 재고량을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뒤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자키 눌러서 재고량 한자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변환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11 셀을 선택하신 다음 메모를 삽입하려고 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신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승격 대상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메모를 텍스트에 맞춰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도록 삽입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 메모를 크기 조절하시려면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셔서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항상 표시하려면 G11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3부터 G14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예제인데요. 외부 데이터 텍스트 파일을 가져다가 A3 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고요. 텍스트를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2급 안에 모의고사 폴더에 가시면 가져오실 데이터 고객 분류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구분기유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탭이 체크가 되어 있네요. 데이터 미리 보기에 이렇게 열이 구분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담당 구역에 해당한 열은 가져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하고 가져오시오.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신 다음 마침을 누르시면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보이고요. 간 좋은 데이터를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면 확인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에 작성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두 번째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수상명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왼쪽에 입력된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1등은 대상, 2등과 3등은 금상, 4등과 5등, 6등은 동상, 그 다음에 7등 이상은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위부터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대상부터 쭉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요.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R, A, N, K 입력하실 건데요. 문제에서 랭크점 E, Q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을 가지고 신표,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총점의 데이터를 비교할 대상으로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B3부터 B11까지 드래그하시면 되는데 B3부터 B11이 드래그가 되지 않는다면 B11부터 B3으로 거꾸로 드래그하시고요. 그 다음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다음 신표, 우리는 순위에 대해서 내림차순호 구하겠습니다. 라고 높은 점수가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호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시면 순위가 구해지는데 첫 번째 김유진이 1등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등부터 9등까지 순위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C3세를 선택하시고 순위를 구한 값이 1등이면 대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 IF 만약에요. IF 함수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또는 키보드 탭키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구한 순위가 1과 같습니까? 신표 그렇다면 저희는 대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1등이 아니면 나머지에 대해서 다 똑같이 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2등과 3등을 비교해야 되는데 IF 랭크 함수가 또 필요합니다. 이럴 때 등호 다음부터 신표까지 범위를 지정하셔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끝에 갖다 놓고 컨트롤 V 붙여 넣기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한 값이 1등이 아니고요. 혹시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1도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1등에 대해서는 먼저 대상이라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2등과 3등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2등과 3등은 금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V 하셔서요. 4등부터 6등까지 표시하려면 이제는 작거나 같다 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3등까지는 처리가 끝났으니까 4, 5, 6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동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상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이 풀을 앞에서 하나, 둘, 세 번 사용했기 때문에 가로를 하나, 둘, 셋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1등이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2등, 3등은 금상 그 다음에 4등부터 6등까지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방법이 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은 H2와 H3에 쓰래요. 결제 방법을 카드 두 개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I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결제 방법이 카드에 해당한 입금액의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I3에 커서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데이터베이스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입니다. D-Average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정하신 다음 필드는 입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결제 방법이 카드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 값에 대해서 올림에서요. 천 단위 미만은 올림하여 표시하시오.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올림해서 천 원 단위로 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I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올림하겠다. 등호 다음에다가요.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합니다. 라운드업.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쉼표.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이고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부터 올림할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천 단위 미만이니까 100단이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필이라고 되어 있죠. 다녀온 경우에는 전산 점수에다가 3점을 더하고요. 미필이라면 전산 점수만을 비교하여 전산 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판정에 표시한대요. 그럼 우선은 전산 점수의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전산 점수의 평균 커서를 D16에 갖다 놓으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라고 입력합니다. 에버레이지 입력하시는데 전산 점수의 평균인데요. 이 평균은 한 사람한테만 비교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점수로 비교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평균 값은 74.625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평균 값을 비교할 건데 이제는 앞에서부터 조건을 쓸게요. 커서를 D1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만약에 if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군대에 가서요. 군대의 데이터가 필이라면 이란 조건을 작성합니다. 필이라면 우리는 전산 점수에다가 필이라면 전산 점수에다가 가점을 도하기 3점을 할 거고요. 3점을 할 거고 그 다음 심표 3점 할 거고 미필이라면 전산 점수만을 비교하여 전산 점수를 비교한대요. 전산 점수를 비교하여 전산 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는 그냥 더하지 않고 전산 점수만을 가지고 비교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if에 대한 작업이에요. 첫 번째 if에 대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 에버레이지를 구해놨는데 이건 에버레이지 어떨 때 쓸 거냐면 잠시요. 여기까지는 이제 군대에 대해서 군대가 필이라면 전산 점수에 3점을 더해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전산 점수만을 구해놨어요. 이 구해놓은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건을 주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구해놓은 값인데 어떤 조건을 구할 거냐면 전산 점수 필이니까 83점 미필이니까 70점 이렇게 어떤 값이 여기까지가 구해지겠죠. 그 값이 에버레이지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고 싶어요. 이 구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에버레이지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할 건데 이 크거나 같다를 쭉 나열하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 불합격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가 조건이 되는데 어디다 넣을 거냐면 이프 함수에 넣을 거예요. 이프 만약에 만약에 아까 전산 점수에다 도하기 3을 하건 안 하건 그 점수가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이프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조금 다른 예지하고 다르죠. 그래서 엔터 한번 누르시고요. 이 사람은 전체 74.625보다 크기 때문에 합격이고 두 번째는 불합격 되겠네요. 그래서 합격, 불합격에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프를 두 번 쓰긴 하는데 이프 자체의 값이 조건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문제 3번 한번 살펴보셨고 여러분이 하나씩 또 실습을 해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뒤에 풀이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학 성적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평균 점수와 이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해요. 평균 점수를 가지고 아래쪽에 평균 점수에 가서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에서 세 번째 행에 있는 평가를 가져다가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평균값부터 구할까요? I1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 에버레이지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71.5와 그 다음에 교양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74.15라는 평균값이 구해지고 70점보다는 크고 80점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평가가 C라고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I16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내가 구한 값을 가지고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룩업을 사용해서 값을 찾으러 가면 되겠다. hl 그 다음에 더블클릭 하시거나 또는 탭키를 누르셔서 함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표 그 다음 평균값을 기준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되 이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내가 범위 정한 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평균 점수를 찾았으면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평가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3이라고 넣고요. 정확하게 딱 0점, 70점, 80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사일치 추류값인데 생략할 수 있어요. 유사일치 넣으셔도 돼요. 추류값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평균 점수에 대한 평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날짜 데이터가요. 날짜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에 1만을 추출해요. 5월 15일에서 15일, 10일, 20일, 8일 이렇게 1만 추출한 값을 가지고 12전이면 상순 20일 이전면 중순이라고 표시할 거 하순까지 표시할 건데요. 거설을 27에 갖다 놓고 날짜만 한번 추출해 볼까요? 데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날짜에서 1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5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각각 날짜에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설을 C27셀에 갖다 놓고 다시 만약에 조금 전에 날짜 1을 구해놨잖아요. 그 값이 10일 이전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10일 이전이면 10일, 9일, 8일, 7일 그래서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상순이라고 표시를 하래요. 상순 심표 심표까지 하고 나서요. 다시 한번 if 또 물어봐야 되니까 이만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10일 이전이 아니면 혹시 20일 이전입니까? 그렇다면 중순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하순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if를 앞에서 한 번, 두 번 쓰셨기 때문에 가로를 한 번, 두 번 닫아주시면 되고요. 구하신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예제고요. 데이터표는 행과 열의 값의 변화에 따른 월, 나비백을 표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 C, 구셀에다가 수식을 입력하거나 연결하시면 되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간단하게 연결하겠습니다. C, 육셀을 연결할게요. 그리고 나서 연결하셨던 셀부터 C, 구셀부터 I, 15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표를 만들겠습니다. 행은 가로를 나타내는데 가로는 차용 금액에다가 대입할 거고요. 열은 세로를 나타내는데 연 이율이네요. C, 4셀에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고 확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데이터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두 번째 목표값 찾기입니다. I, 구셀의 값이 목표 손익 계산서에 순이익의 평균 I, 구셀의 값이 9만 8천 원이 되려면 연평균 성장률이 몇 퍼센트면 가능할까요? 라고 값을 찾아보래요. I, 구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예측에 가상 분석 목표값을 정해서 찾겠습니다. 나는 I, 구셀이 9만 8천 원이 되고 싶어요. 이러려면 C, 11셀의 연평균 성장률이 몇 퍼센트면 가능한가요? 확인 한 번 눌러보시면 따다닥 계산이 되면서 이렇게 9만 8천 원 찾았고요. 32%면 가능합니다. 라고 구해졌어요.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인데요. 둘 다 단추에다가 연결하는 거네요. 그럼 단추를 미리 만드시고 매크로를 기록하셔도 되고요. 나는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단추에 연결할 거야. 라고 하셔도 돼요.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실 때 주의할 거는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합니다.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돼 있냐면 자동합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합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B14와 C14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수식 탭에 자동합계만 누르면 바로 구해집니다. 자동합계 구하시고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하고 싶은데 실행할 단추 하나 만들까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찾을 수 있고요. F4부터 F4 영역부터 F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자마자 매크로 지정창이 뜨는데 자동합계를 연결할 거예요. 텍스트를 자동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 자동합계 누르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르셔서 매크로 이름을 백분율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백분율은 D4부터 D13을 선택하시고요. 백분율 스타일입니다. 홈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백분율 스타일 한번 누릅니다. 그럼 스타일이 적용이 됐어요. 이제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백분율에 대한 매크로를 연결할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미치는 F8부터 F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셀 룸금선에 맞춰서 그릴 수 있고요. 백분율 매크로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바로 백분율 하시면 돼요. 혹시나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지 못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제가 움직였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하셔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를 문건 세로막대용으로 바꾸래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세로막대용의 첫 번째에 있는 문건 세로막대용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로축의 레이블을 제품명만 표시하래요. 현재는 제품 코드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가로축 레이블을 편집하겠습니다. 나는 제품명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C4부터 C9만 선택하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제품명만 차트 제목으로 그러니까 가로 항목축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 차트 요소에 가서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에다가 가전제품 생산원가와 이익금 비교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입력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글꽃 스타일을 홈에 가셔서 굵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밑줄 넣으실 거고요. 크기를 14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익금 계열의 TV 그러면 주황색 계열의 TV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값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값을 선택해서 글꼴을 바꾸래요. 그 값을 굴림체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 찾으시고요.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범내의 위치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범내에 대한 서식인데요. 범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에 가시면 오른쪽 화면에 범내 서식 창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효과에 가셔서요. 그림자 미리 설정에 문제에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체육이는 체육이 밑선에 가셔서 단색 체육이 선택하되 색깔은 흰색 배경 1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색깔은 테두리 색을 바꾸라고 했는데요. 색에 가셔서 파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파랑 선택하시고 파랑 선택하신 다음에 실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선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은 그림 영역 선택하신 다음에 양피지 질감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영역 서식에 채우기에 가셔서 양피지를 채우겠다 하시면 그림 또는 질감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감 효과에서 문제에 나와있는 양피지 효과로 주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그림자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 탭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 다음 둥근 모서리는 채우기미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한 내용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 화면에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실습해 보셨습니다.